제 41회 한국어 능력시험 1 듣기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2번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해요? 오늘 몇 시에 만나요? 오늘 몇 시에 만나요? 4번 수업이 어때요? 수업이 어때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휴가 잘 다녀오세요. 휴가 잘 다녀오세요. 6번 수미 씨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수미 씨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보기 내일까지 숙제를 꼭 내세요. 네, 선생님.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까지 숙제를 꼭 내세요. 네, 선생님.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빨리 오세요. 영화가 곧 시작해요. 네, 지금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빨리 오세요. 영화가 곧 시작해요. 네, 지금 가요. 8번 이 바지 입어볼 수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바지 입어볼 수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9번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은 머리로 해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은 머리로 해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여권 만들 거예요. 잘 찍어주세요. 네, 여기 보세요. 찍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권 만들 거예요. 잘 찍어주세요. 네, 여기 보세요. 찍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보기 이 아파트에 살아요? 네, 5층에 살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아파트에 살아요? 네, 5층에 살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영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영입니다. 12번 다시 들으십시오. 네, 수박도 좋아하지만 포도가 더 좋아요. 13번 동생은 몇 살이에요? 저보다 두 살 적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동생은 몇 살이에요? 저보다 두 살 적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너무 피곤해요. 조금만 더 잘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너무 피곤해요. 조금만 더 잘게요. 16번 기타 치는 게 어렵네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럼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기타 치는 게 어렵네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럼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사 도와줘서 고마워요. 비도 오는데 많이 힘들었죠? 뭘요? 짐이 많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집이 좋네요. 네, 지난번 집보다 넓어서 좋아요. 지하철역도 바로 앞에 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사 도와줘서 고마워요. 비도 오는데 많이 힘들었죠? 네, 지난번 집보다 넓어서 좋아요. 지하철역도 바로 앞에 있고요. 이사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장미축제를 하는데 같이 갈래요? 올해는 장미 색깔인 빨간색 옷을 입고 가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올해는 장미 색깔인 빨간색 옷을 입고 가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만나서 같이 가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치 박물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길 건너에 관광 안내소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네. 길 건너 은행 옆에 있어요. 거기에서 안내도 해주고 지도도 줘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합니다. 혹시 김치 박물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길 건너에 관광 안내소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네. 길 건너 은행 옆에 있어요. 거기에서 안내도 해주고 지도도 줘요. 20번 공항에 일찍 왔네요. 비행기 시간이 몇 시죠? 1시인데 날씨 때문에 출발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기다려요. 저는 출발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고 거기로 갈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공항에 일찍 왔네요. 비행기 시간이 몇 시죠? 1시인데 날씨 때문에 출발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기다려요. 저는 출발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고 거기로 갈게요. 21번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주문한 것 같아요. 많이 남았어요. 네.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야겠어요. 집에 가지고 가서 먹으면 맛없지 않아요? 아니요. 전 남은 음식을 자주 포장해 가는데 네. 괜찮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주문한 것 같아요. 많이 남았어요. 네.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야겠어요. 집에 가지고 가서 먹으면 맛없지 않아요? 아니요. 전 남은 음식을 자주 포장해 가는데 괜찮았어요.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22번 그렇네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마다 위험했는데 잘 됐네요. 그런데 신문에서 보니까 자전거 도로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자전거 도로가 생겨서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기 좀 보세요. 우리 동네에도 자전거 도로가 생겼어요. 그렇네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마다 위험했는데 잘 됐네요. 그런데 신문에서 보니까 자전거 도로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자전거 도로가 생겨서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3번 김대리님, 지금까지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책상 정리나 서류 정리를 한 번에 모아서 해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날 때마다 나눠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정리를 자주 해야 하니까 저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김대리님, 지금까지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책상 정리나 서류 정리를 한 번에 모아서 해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날 때마다 나눠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정리를 자주 해야 하니까 저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산에 오니까 좋네요. 산 위까지 가려면 조금 더 가야 해요. 산 위까지 가면 좋겠지만 좀 힘들어서요. 여기도 경치가 좋은데요. 여기서 조금 쉬고 그냥 내려가면 어때요? 벌써요? 산 위에서 보는 경치가 더 예쁜데. 한 번 가봐요. 공기도 더 좋고요. 산 위까지 가려면 좋겠지만 좀 힘들어서요. 내려가면서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랜만에 산에 오니까 좋네요. 산 위까지 가려면 조금 더 가야 해요. 여기도 경치가 좋은데요. 여기서 조금 쉬고 그냥 내려가면 어때요? 벌써요? 산 위에서 보는 경치가 더 예쁜데. 한 번 가봐요. 공기도 더 좋고요. 산 위까지 가면 좋겠지만 좀 힘들어서요. 내려가면서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은 우리 회사 가족사랑의 날입니다. 내일 가족사랑의 날에는 모두 4시에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회사에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퇴근하실 때 3층에 있는 식당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은 우리 회사 가족사랑의 날입니다. 내일 가족사랑의 날에는 모두 4시에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회사에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퇴근하실 때 3층에 있는 식당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5번 25번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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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7번 이게 뭐예요? 티셔츠네요? 네. 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 사이즈가 좀 커요. 바꾸고 싶은데 선물 받은 거라서 고민이에요. 혹시 상자 안에 교환권 없어요? 요즘엔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권을 선물에 넣어 주는데요. 아, 여기 상자 안에 있네요. 이걸 가지고 가면 바꿀 수 있어요? 네. 가까운 백화점에 선물 받은 물건과 교환권을 가지고 가면 바꿀 수 있어요. 어? 이게 뭐예요? 티셔츠네요? 싶은데 선물 받은 거라서 고민이에요. 혹시 상자 안에 교환권 없어요? 요즘엔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권을 선물에 넣어 주는데요. 아, 여기 상자 안에 있네요. 이걸 가지고 가면 바꿀 수 있어요? 네. 가까운 백화점에 선물 받은 물건과 교환권을 가지고 가면 바꿀 수 있어요. 친구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바꿀 수 있으니까 편하겠네요. 27번 담 Sesame Akapon 선생님 Bass 워 Audva unlimited 것을 접erto tym shrug 일 zon 집 찍 icem esh ac 노 Mit 잘 难 şekkür Musk noi tied 就是 dou atherine plural v 妳 ется ừ spont vad onst us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아이가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왔어요. 네, 여기 앉으세요. 음, 아이가 책 읽는 걸 싫어하면 만화책부터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만화책이요? 그러면 아이가 만화책만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만화책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돼요. 만화책에서 본 내용이 재미있으면 다른 책도 찾아서 읽게 되니까요. 아, 그러면 책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공부에 도움도 돼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만화책을 많이 읽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아이가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왔어요. 아이가 책 읽는 걸 싫어하면 만화책부터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만화책이요? 그러면 아이가 만화책만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만화책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돼요. 만화책에서 본 내용이 재미있으면 다른 책도 찾아서 읽게 되니까요. 아, 그러면 책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공부에 도움도 돼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만화책을 많이 읽어요. 29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